자, 여기 주세요. 봉투에 내꺼 드리거든요. 봉투 꺼내 가지고 가냐. 전화 한번 드리죠. 예수? 잘 받았어요. 생신이 되요. 잘 받으세요. 이거 뭐 있어. 전화해서 과라. 옆으로 끌어야 해도 대충 받지. 여기 앉아. 생신 축가 드립니다. 다시 앉아. 오늘 아버지와 같이 합니다. 생각하면 돼. 그래, 그래. 같이 해. 아유, 술 맛있다. 많이 받고. 아, 술에 고마워. 기숙아. 너무 고맙네. 고마워요.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. 영록이 숙이다. 서버이가 제가 알아듣으면 안 됐다. 성대, 미세겠죠. 우리의 칠승. 근데 사슴째 가서 잠만있을 거잖아. 어. 서울에 앉아 드십니까? 예. 정말 어저생이잖아요. 아, 어저에 할 거에요? 그들은 나이로 하셔도. 응. 양력 칠도 안 하셔. 양력 칠... 거... 양력은 그렇지? 양력은 이렇게. 양력도 아주 시골다. 75일에 어르신 설진영 침석 다소 다 됐나? 생일 축하 날이 하나 둘 셋 앉아 앉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에 딱 두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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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와 같이 물어요 아버지 다 괜찮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또 한 번에 두셨네 오늘 또 운수대통 하시네 운수대통 대통해야지 너덜덜 다 대통해야 되지 한 번에다가 우리 가족 경로기 수의 선물이 있어 어구 뭘 못했냐 이랬주노 고맙다 먹을던 입가자 경로기 편지 한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편지 낭독해야죠 경로기 편지 읽어줘 자 됐다 어머님 머플러인데 이렇게 쇼울이야 쇼울 경로기부터 해 어서 이랬어 쇼울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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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만에 우리 모두가 하하하고 미소만 짓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. 항상 힘든 일을 하시는 할머니와 달리 저는 해드리는 게 없어요.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합성이 된다면 더 발전된 모습과 성실한 모습 보여드릴게요. 항상 감사하고 죄송합니다. 생신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. 그는 못 그렇게 얘기해 보고. 이렇게 숙성했다. 왜? 결국 이뻐서 그래. 좀 하기 저만큼 큽니다. 해봐 생각해.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할머니. 저 경룡이에요. 이제 곧 2018년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와요. 할머니께서는 이제 연말을 마치시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? 저는 2018년 연말에 할머니 생신을 맞아 편지를 써서 참 기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할머니, 2018년도 빠르게 지나가고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이 돼요. 이렇게 제가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미디틱한 어른이 된 모습을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동안 할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하세요. 사랑해요. motors, вами 배구니, 울산 Hidegood의 반응. 손 자, 손 자 손 해야되고 케 이걸 ca in. 하루 만ൠ이аст엔 다 가신다이를 하자고 됐죠? 예. backup having us into the gym andgram 님 밥 버릇은 passo 완치 쉽 displaced 자, 먹자. 듣다운 한마디 해주셔야지. 엄마, 사위, 아들, 며느리, 손녀, 손자 너무너무 고맙고 나는 행복하다. 앞으로도 너들 오직 잔뜩 건강하게 바른다. 자, 드자, 드자, 드자. 자, 드자.